강원 도지사 선거는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원 강원 민방이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최문순 후보 지지도는 46.9%, 한국당 정창수 후보는 13.6%로 후보 간 격차가 33.3%포인트였습니다. 도내 5개 언론사 공동 여론조사에서는 최후보 65%와 정후보 19.4%로 45.6%포인트였음을 감안하면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. 투표할 후보가 없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은 지원조사에서 39.5%였던 것이 공동조사에서는 15.6%로 줄어 부동층 비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야 정당 지지도는 두 조사가 거의 똑같은 격차를 보였습니다. 지원조사에서는 민주당 50.2%와 한국당 16.9%, 바른미래당 3.7% 등의 순으로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가 33.3%포인트였습니다. 공동조사에서도 민주당 53.3%, 한국당 20.3%, 바른미래당 5.1% 등으로 역시 민주당과 한국당의 차이가 33.3%포인트로 거의 같았습니다. 교육감 지지도의 경우 지원조사는 5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한 만큼 이번 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. 하지만 후보 단일화를 거쳐 민병희 후보와 신경호 후보의 양자대결로 압축된 뒤 진행된 공동여론조사에서는 앞선 지원조사 때보다 두 후보 모두 지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번 공동여론조사는 지원 강원 민방 등 도내 5개 언론사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도내 만 19세 이상 남녀 9,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.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%, 신뢰수준은 95%입니다. 지원 뉴스 홍서표입니다.